이때는 이제 중딩 때 이게 보성중학교 교복이거든 이게 중학교 이제 갓 1학년때 말 존나 안 듣게 생겼네 정글은? 저튜브? 정글은 누가 뭐래도? 저튜브죠? 예크! 어우 저치기 김레인 김레인도 오늘 생일일텐데? DJ공자추님 별풍선 서른세게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이 한 명씩 오시네요? 생일 축하해 카톡 가옵니다 다치야 프로의식 없이 누가 방송중에 카톡을 보나 어이? 방송 다시 배워야겠네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 오빠가 지금 다치야 오세블린 누나보고 뭐 감형받아가지고 케이크 카톡 보냈어 지금? 불안한데? 여덟가지 꼭 과일향차 선물세트 아유 고맙다 다치야 잘 먹을게 나 김레인방 한번 가볼까? 김레인씨 요즘 스타지 않나? 하우야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딜레인 그건 그때 했잖아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스타 떠서 진 사람이 주기하자 이건 뭐하게? 이건 빼줄게 스타트다고? 아 우리 개소리야 8티어면 어느정도야? 나 4티어다 4티어라고? 야 4티어면 너 일꾼 다 빼야돼 다 빼고 어떻게 미네랄 최친을 못하는데요 아 심지어 테란이야? 안돼 안돼 누나 롤 1대1 어떤? 2 2 2 3 어때? 레넥 1대1 둘 중에 하나 죽는거지? 나 스펠 안쓰 야 둘 중에 하나 죽는거 어때? 시발 들어와 오케이 스펠 안쓰고 한다고? 노 스펠 1 2 2 3 속이다 어때? 오케이 오케이 1 2 2 3 아니 레인씨 스타가 재밌어요? 아니 롤이 집에서 스타가 재밌어 지금은 스타가 훨씬 재밌는데? 왜 롤이 이제 지겨워? 질렸어 그냥? 아니 시발 티어가 안올라서 누나 티어 없고 골드였나? 골드였나? 골드 골드급 아닌데 김레인 아무리 봐도 최소플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렌의 실력이 예전같지 않을텐데 나 진짜 안했어 요즘에 그것도 있고 그냥 예전같지 않을 것 같아요 뭐라고? 아니 그냥 예전같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냥 그치 안했으니까 요즘에 롤 안해서 그렇죠 자 갑시다 슛 누나 이거 해봐 요즘 유행어 뭘? 슛 그게 뭐야 쉽덕아 아 그게 뭐야 쉽덕아 존나 별로야 요즘 롤파랜스 개 핫한 유행어야 누나 아 이거 드럭 배그비제이들이 한다고? 야 너 배그비제이야? 롤비제이 했다가 배그비제이 했다가 요즘은 롤채비제이입니다 아 요즘에 또 롤채비제이입니다 예 미드에 있어? 탑으로 와 누나 야 뭐 탑이야? 아니 아니 야 1대1은 당연히 믿은 줄 알았지 아니 탑으로 와 탑으로 빨리 야야야야야 어떡해 탑으로 와 그냥 걸어와 빨리 너 먹지 말고 있어 아니 렌에게 탑이지 그럼 알았어 안칠게 안칠게 아니야 미드도 하는데 왜 와 이거 이제 레렉 정착성 다 잃어버렸네 이거 롤 안하나 보니깐 아니야 나 탑으로만 가 아 원래 미드로만 가 아 원래 미드로만 가 아 W를 배웠어? 1레벨? 첨개빡이다 첨개빡 도망쳐 살려줘 살려줘 아아 아 아 이 찍었나? 아 이 찍은거 같은데? 아니 이거 Q였나? 야 나이스 들어가 천개 내놔 아니 이걸 내가 줘? 아니 이걸 줘? 내놔 이씨 근데 누나 근데 우리 도전을 외쳤나? 빨리 줘 아 누나 정색하기가 어딨어 내놔 와 이 누나 정색해요 님누라 장난친건데 빨리 줘 야 근데 너 진짜 생일이 12월 23일이야? 내가 구라치고 그러면 아 누나 뭐 가짜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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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서 생일이 똑같은 사람 처음 봤어 아니 나도 아니 근데 이거 내가 구라 쳐도 구라 쳐도 되는 게 어차피 1년에 하루 있는 날이잖아 아 내가 그럼 풍을 많이 받으려고 1월 2월에 태어났는데 12월로 지금 구라를 쳤다 지금 이 말이야 누나는? 근데 23일이 맞냐고 12월 23일 어 그럼 맞죠 그러면 생일이 흔치 않아 23일은 이 누나 드립 좋아졌는데? 많이 재밌어 자 생일 축하드려요 슛 고마아 네 알겠어 누나 빨리 내 티에 올라서 한 번 붙자 야 근데 태태전은 안 해 태태전? 둘이 같이 할 일은 없을 거 같아 아니 나 부종 저그야 나 저그로도 해 아 진짜? 한 번 할래? 저그전이면 할만할 거 같은데? 야 한 번만 할래? 아 누나 근데 개 털려다 못해 우리 아 진짜로? 그렇게 잘해? 나 하나 빼줄까? 그럼 하나 빼고 하면 어때 하나 빼고 하나 빼고 그러면 그 단반 300개로 하던가 사비로 생일풍 걸자 생일풍 두 개 빼 두 개 빼 아 누나 근데 나 미안해서 그래 아 일단 와봐 일단 배틀 랩 배틀 랩 로그인 해 누나 심심하구나 지금 보니까 나 안 보내려고 한다 보니까 아 한 판 해 한 판 해 이 누나 많이 외롭네 지금 나 안 외롭네 아직 외롭네 야 너 프레임 씹 해주면 하나도 안 외로워 지금 아 일단 아 무슨 소리야 오세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두 개 나 이거 마이크 끈다 아 왜 아 나 나 딜드를 잘 못 해가지고 안 돼 아 그 이 그 뭐냐 멀릭 테스팅이 중요한 게임이라 누나 이 그거 중요해 연습하면서 하는 거 아냐 아냐 안 돼 안 돼 선생님이 절대 절대 남이랑 할 때 뒤크 키지 말라 그랬어 아 누구야 그거 가르치신 분 선생님 원상홈 씨 오 이렇게 빼서 싸워붙이면 돼? 이렇게? 이렇게 하면 돼? 안 받아 가면 안 될 거 같아 근데 두 개 빼놓고 벙커링 오면 막을 수 있나? 정찰을 왜 안 와? 정찰 아니 정찰 학습 안 받았어? 이 사람? 왜 안 오지? 와야 됐네 아 레어 봤네 아 레어 봤네 이 턴 이렇게 오면? 아 이거 ㅅㅂ 어떻게 막아 아 when they're over 아 이거 너무 쪘다 진짜 가난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투에 탄 다음에 그냥 3성큼 3성큼 받고 해야겠다 내가 솔직히 말하면 말이 나왔는데 이거 째는거 나는 솔직히 그 초반에 안올줄 알았어 안올줄 알았음 아니 이거 두개 빼고 하는거 은근히 별로 안큰데? 막 그렇게 크진 않는데? 고티어에선 차이 나는데 이 좆밥티어에선 그렇게 초반에 버티기만 하면 이기겠는데? 전진배럭같은 양아치짓거리 안하겠지 진짜? 아 씨발 양아치네 진짜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막냐고 이거를 아니 두개 빼고 너무 양아치야 이거 이거 취소하면 돼 뭐야 굴리야 샤워? 뭐야? 아니 마린 다 넣어놨어? 이래도 못들어? 시발? 이게 뭐야 아니 왜 안와 이 양반 이거 가자아 뭔진 가버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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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마링 개마링 뭐야 이 귀요미 말인데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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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비겁하게 상판이 싸우자고 하더라고. 아 제가 이거 그 1군 2개 빼고 이게 첫 경험이라. 아주 힘들어. 아 누나 왜 쏘냐고 또. 그렇게 좋아? 약속들을 다 안 지켜? 그렇게 좋아보이네. 아니 누나 그건데. 오케이 알겠어. 누나 좋은 하루 보내고. 행복한 생일 보내고. 이래 고생했다. 고생했쌍. 우리 월드컵. 이런 건 하자. 오늘 이거 오늘 룰 좀. 그만 보고. 월드컵 어딨습니까? 월드컵. 벌써 2000. 우리가. 월드컵이 2018년도 했나? 2022년에 해요? 저라대 월드컵이 뭐야. 이런 게 있네. 신기하네. 이거 뭐야? 이건 언젠지 기억나고. 침대의 저라대 이거 언제였더라? 이거 뭐 광타라곤데. 기억이 안 나. 이거 언제였지? 그 줌바뜨한테 지고였나? 아 이거 설아벌이다. 5승째 줌바뜨가 나와가지고. 상금을 그게 200만 원씩 쌓아갖고 1000만 원짜리 되었는데. 나 오공킥 해가지고. 오공 발차기 해가지고. 그때다 맞지? 그거 내가 그거 찍었잖아요 그거. 이거 널 접해겠다 이거. 존나 추억이네. 이거 옛날에 했던 때가 이거였을거에요. 방송끈처라대 해가지고. 이거는. 뭐 이거. 참. 근데 이거 이 짤 그거 닮았다. 이거 이제 그 마라도 여행 갔을 때. 이거 약간 갓주일 스타일인데 갓주일? 잘생겼다. 삐진전에서. 이거는 이제. 로이갓이랑 합방했을 때죠. 추억이 새록새록이네. 다시 안 보고싶어서. 아 이거 뭐냐 이거. 어디서 나 이거 갖고 왔어? 이거 서울대 그거야. 서울대 그때 해설 갔을 때. 한 게 4년 전이었나? 이때는 이제 중딩 때. 이게 보성중학교 교복이거든 이게. 중학교 이제 갓 1학년 때. 말 존나 안 듣게 생겼네. 하하하하. 지발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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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토리.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. 아니 나 이거 질여랑 찍은 사진인가 이게? 나 이 구조가 이렇지가 않은데? 되게 신기하게 찍혔어 이거. 전화 딜라이트 지우고 가자. 하하하. 아 근데 이거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. 그냥 뭐만 있는지 보면 되니까. 누가. 뭐가 1등 했는지 봐야겠다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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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더원의 잘있나. 국화에서 이거 존나 추억. 추억. 추억 드라만데? 그리고 이건 궁. 사랑인가요. 이거는 여러분들 사랑인가요죠. 이 노래 옛날에 그. 엑스맨이나 뭐. 그 연애편지 이런거 보면. 이런 노래. 이 노래 무조건 나왔어요. 아 진짜 옛날. 진짜 올드 드라마네. 나 안 되겠니. 예상에서. 이 발리에서 생긴 마이러브. 옛날에. 내가 그 초딩 때. 급식 때 여러분들. 예능에서 약간 출연하는 씬때. 존나 많이 나왔어요. 이 노래 깔리고. 막 신정 안 나오고 이래. 멋있는 남자나. 약간. 그런 느낌으로 많이 나왔어. 이 ost. 엑스맨에서 많이 나오고. 뭔 말인지 알죠. 음. 막 기상열로 나오고 이랬어. 이러는 거. 자. 와. 박교신 눈의 꽃은 근데. 쓰읍. 이만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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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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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의 꽃 가겠습니다. 이거 뭐야. 디핀. 나 디핀 봤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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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근데 너무 매치업이 안 좋은데. 디핀. 니가 너무 보고 싶은 날엔. 간다 기가에 맴돌아. 이건 알지. 빈대라 잠깐만요. 배달 좀 바꿀게요. 드라마 os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오늘 생일이어서. 호술박붕을 좀. 네. 진행을 좀 해야 되거든요. 자. 잠깐만요. but it's too late now. 그 Worth. 나는 어머나. 너무 lament에 들어. 반찬이 나뉘에 자식가 lockdown Cast. Du 친구랑 계곡 맞아요. 울으면 나도 업그레이드 Victory attitude. 닿AY WYуст 편찍 40culpt reduced. 있bury 얘기합니다. clients abra 수가 없습니다. 보통 이렇게 되 полов인 사람들이 casually쳤습니다. 택배 Learning됐죠 프랑스로 Stick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